선생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렌즈오드 필터 기름대 청소 요거는 뭐 마법의 약 야 빨리 물 뿌려봐 네 마법의 약을 뿌리고 1분정도 지낸 다음에 물을 뿌린다 오 대박 천천히 좀 뿌려봐 꼼꼼하게 그렇지 오 좋아 요거 뿌릴 때는 키포인트는 뜨거운거 뜨거운거 아 이게 조작이냐고 조작 아닐걸 100% 이어질걸요 안그러냐 고맙습니다 이제 또 뒤집어서 약을 뿌려야지 뒤집어 뒤집어 그렇지 약품을 뿌려 펌핑을 하고 펌핑을 하고 펌핑을 좀 하고 그렇지 그쪽부터 세상 초보도 할 수 있다는 이 마법의 약 그렇지 골골 뿌려야지 좋았어 좋았어 약품을 쓰는 이유는 빨리 청소하고 안전하게 펌핑을 위해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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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또 기다려 약품의 반응을 하고 이제 또 씻어 대박이야 이것이 마법의 약이야 단배민국 주부님이 이걸 구하고 싶어서 난리 났다는 그 마법의 약 좋아좋아좋아 대박이야 아아 이게 저에게 믿어줘야지 이건 대박이야 대박이야 very cool how are you 미국의 약속에 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